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도대체 이게 뭔 소린가 싶어가지고 글을 한 세번 읽었던 그런 사연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또 이런 얘기하면 듣고 나서 뭐야 겨우 이런 것도 이해를 못해? 이러실 수 있는데요. 단호히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제가 뺑이를 쳐가지고 정리를 해왔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 수 있는거에요. 그럼 봅시다. 제목 원제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한 내용인 만큼 그래서 최대한 공정성을 위해 지금 이 글을 쓰는 제가 누구인지 정리를 해왔습니다. 정체를 밝히진 않겠습니다. 라고 했지만 느낌 가는대로 갑니다. 연인관계에 심각한 위기가 와서 여러분들의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그냥 남친 여친이라 칭하며 음성체로 쓸게요. 이번엔 남친이 본인 혼자 본가를 다녀오게 됐는데 이때 부모님이 이거 꼼꼼이한테 갖다 줘라 이러면서 스콘 다섯개를 주셨어요. 스콘이 뭔가 했더니 무슨 빵같은 겁니다. 그리고 남친은 이걸 받아 여친에게 가져다 줬죠. 남친은 여친에게 이거 우리 엄마가 너한테 주라고 하셨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니 곧바로 아 이거 우리 둘이 같이 먹으라고 주셨나보네. 봐봐. 4개 중에 2개는 맛이 같은거야. 아까는 왜 그랬는지 잘 몰랐는데 우리 둘이 같이 먹으라고 일부러 이렇게 주셨나보다. 이렇게 말을 하더군요. 그런데 여친은 이때 뭔가 좀 이상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이게 아무리 남친 부모님이 주신거라 해도 분명 이거 나 먹으라고 준 즉 나한테 준 내 선물인데 남친이 먼저 선수를 치듯 같이 먹으라고 이렇게 단정을 지어버리니 기분이 너무 이상했지만 또 할 말도 사라져버리더라구요. 그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긴 좀 그렇잖아요. 여하튼 우리 두 사람은 그렇게 스콘을 먹기 시작했고 얼마 뒤 여친은 배가 불러 먹는걸 멈췄구요. 남친은 난 아직 배가 고프다. 더 먹을거야. 이러면서 남은 스콘을 본인 혼자 냠냠냠 다 처먹어버렸어요. 그리고 이때 저는 이게 맞는건가 싶었지만 아까 남친이 이미 같이 먹으라고 이런식으로 선수를 쳤기 때문에 선수를 쳤기 때문에 거기서 뭐라 할 수도 없고 그래서 혼자 먹고 있는걸 그냥 가만히 놔둘 수 밖에 없었죠. 결국 남친은 남아있는 스콘을 싹 다 먹어버렸는데 이걸 본 저는 결국 짜증이 났고 그래서 남친한테 나는 지금 이 상황이 너무 그지같고 기분 나쁘다. 야! 니네 부모님이 분명 나 먹으라고 나한테 주신건데 왜 이걸 니 혼자 다 처먹냐? 이런식으로 불만을 이야기했더니 이에 남친은 어? 뭐? 아니 나는 당연히 우리 둘이 같이 먹는거라고 생각했는데 왜그래? 나는 이거 먹으면 안되는거야? 이러면서 부모님은 당연히 우리가 같이 먹으라고 주신걸텐데 이런소리를 하는 니가 이상하고 서운하다 이러더라구요. 하지만 정말로 본인이 잘못한건지 생각은 해보겠다 이러더라구요. 그러다 잠시후 그래 꽁꽁아 니 기분이 나쁘다면 나 앞으로 안그럴게 이런식으로 사과를 했고 이에 저는 그래 너 앞으로 남들한테는 절대 이렇게 하지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남친이 갑자기 눈을 히뚝 뒤집으면서 화를 내고 버럭버럭 소리를 질러요. 야! 아니 나는 사과도 했는데 왜 사람을 가르치려고 드는거야? 그리고 내가 정말로 미안해서 사과한걸로 보여? 내 생각이 틀린걸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거고 그리고 니가 이걸로 기분 나쁘다 하니까 일단 사과를 한건데 어? 너는 거기서 왜 멈추지를 않는거야? 어? 그래 이왕 말 나온기면 한마디만 더 하자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는거 정말 모르냐? 너는 왜 내가 무조건 틀린걸로 단정짓고 또 내가 예의없다는듯이 말을 함부로 하는거냐고 같이 먹었잖아 같이 등등등 이러면서 화를 냈고 저도 기분이 너무 나빠져가지고 결국 이것때문에 큰싸움으로 가게 됐어요. 마지막으로 저희 두 사람 주장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먼저 저 이게 아무리 니네 부모님이 주신거고 또 니가 들고 온거라 해도 이건 내가 받은 내 선물인데 왜 너 혼자 멋대로 단정하고 내 선물을 다 먹냐고?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내가 알아서 너 먹을거 줬을거 아니냐고? 남친 입장은 이래요. 아니 우리 엄마는 당연히 우리 둘이 같이 먹으라고 준건데 니가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래 어쩌면 내 생각이 틀렸을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너 진짜 너무 서운하다 어? 또 사람마다 서로 생각이 다를 수 있다는걸 나는 인정하고 또 고민하고 앞으로 안그러겠다 사과까지 했는데 거기서 또 남들한테 그러지마라 이러니까 내 기분 좋겠냐? 당연히 나쁘지? 대충 이런 상황인데요. 여러분 솔직히 말씀해주세요. 여친이 제과정이 없는건가요? 아니면 남친이 무례한건가요? 그것도 아니면 서로가 정말 다른건가요? 여러분 생각 어떤지 궁금합니다. 댓글 1번? 아 댓글 읽기 전에 정리합니다. 둘이 같이 먹었어요. 그런데 남은거를 남친이 다 먹었다고 화를 내는겁니다. 지껀데 야 아니 무슨 니가 뭐 그 집안 며느리도 아니고 남자엄마가 그걸 자기 아들은 쏙 빼고 니 아가리에만 쳐넣으라고 줬겠어요? 나눠 먹으라고 들려보내면서 그냥 여친 갖다 줘라 이렇게 말 한마디 한거지 정없다 정말 아니 스콘 하나에 니꺼내끈 따질거면 도대체 연인 연애는 왜하냐? 2번? 이건 무조건 여친이 미친거지요. 스콘으로 남자가 미친 여자 하나 참 잘 걸렸다. 싸게 걸렸어. 깔깔깔깔. 3번 남친 어머니가 맛있는거 사먹어라 이러면서 여자한테 10만원 쥐어주면 지 혼자 다 쓰겠다. 그리고 이때 남자가 같이 쓰자고 한소리 하면은 눈에 쌍심질을 켜고 야 이건 내 용돈이야. 이지랄? 깔깔깔깔. 되덜깔. 전에 내 친구 엄마가 친구한테 친구인 저랑 아이고 둘이 맛있는거 사먹어라 이러면서 5만원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이 미친놈이 밥도 안먹고 그 돈의 절발인 2만 5천원을 뚝 떼가지고 저한테 주면서 야 이걸로 너네 저래 너한테 돈 빌린거 좀 까줘. 4번 혹시 이거 남친도 보나요? 아니 저런 여자 왜 만나요? 니꺼내꺼 졸라 따지고 있는데 보는어도 정 틀린다. 아니 이게 뭐 모르는 남도 아니고 내 남친 입에 그 스콘 좀 들어갈대고 이 지랄하는걸 보고도 정말 참을 수 있겠어요? 나도 보이는 님의 미래가 보는 눈에 정말 안보이냐고 이건 싸울게 아니라 도망을 가야지. 5번 아니 니꺼내꺼 그런거 다 떠나서 그까짓 스콘조차도 그렇게 아까우면 그냥 여기서 끝내고 그만 만나라. 그게 맞다. 끌끌 6번 아무리 남친부모님이라도 이건 내가 받은 내 선물인데라니 헐 얘야 아니 너 왜 이러는거니? 남친부모님이 너한테 왜 선물을 줬다고 생각하니? 이건 그냥 니가 아들여친이니까 주는거잖아. 즉 아들만 아니면 너는 그냥 모르는 여자애라고 니가 그 빵을 받았을때 애새끼처럼 내꺼 내꺼 이 지랄하는 대신에 선물 주신 분 아들한테 먼저 다정하게 웃으면서 나눠줬더라면 그렇다면 그 선물을 주신 분이 매우 흡족해하고 그리고 또 다른 선물도 주셨을거야 이쁘다고 근데 내꺼 내꺼 이래가지고 꼴도 보기 싫을거다. 끌끌끌 7번 야 나 글 다 읽고 너무 뻥쪄가지고 다시 읽었다? 어? 야 이거 이거 제정신인 척하는 또라이가 이렇게나 많다니 헐 내가 저 남자라면 니 여자 정뚝 떨어져가지고 이제 다시나 만나지 어 8번 만약 내가 남친 넌 말고 이 미친 상황을 알고 있다면 쓴이 너 찢어버렸을거야 아니 그냥 같이 먹으라는 의미로 말로만 니 여친 갖다줘라 아 이거 누가 봐도 그냥 어? 국물이잖아 같이 먹으라는거 그런데 그걸 가지고 내꺼 내꺼 이러면 어떤정도 다 떨어져 그리고 먹는걸로 이렇게까지 기분 나빠하고 싸우면 진짜 다퉈고 인간이 되게 추잡해 보인다 너 그거 알아야돼 뭐가 됐든 내가 좋아서 만나는 사람이면 아깝다는 생각이 안들던데 뭐야 이거 식탐이야? 그렇다고 그게 뭐 되게 비싼 것도 아니고 또 부족하면 또 사면 되는건데 아휴 혹시 그런 돈조차 없어서 이러는거야? 그럼 연애도 하지마 9번 아니 이 여자 진짜 이상하네 뭘 받았던간에 어머니가 여자한테 적을 주신 이유는 어? 아들 그 여자가 바로 내 아들 여친이기 때문에 준건데 어? 애초에 남자만 아니었다면 받지도 못했을걸 남자한테 조금 떼주는 그게 그렇게 아깝고 유난이냐? 야 이 남자 불쌍해서 어쩌냐 아주 그냥 똥을 제대로 밟았어 10번 예를 들어서 뭐 립스틱이나 스카프같은거 하면 니 말이 맞아 이건 누가 봐도 아들 여친한테 선물로 준거지 그런데 빵같은 먹거리 그 조그만거면 그냥 둘이 같이 먹으라고 준거야 뭐 엄청 고급지고 선물상자로 예쁘게 포장을 했다면 또 예외겠지만 그거 아니잖아 봉다리 넣어온거잖아 내가 봤을때 얘는 말이죠 거래처에서 인사차 간식같은거 사오면 지 서랍에 몰래 넣어두고 지 혼자 다 처먹을려니야 이거 끌 끌 끌 끌 나한테 준거잖아 이러면서 11번 야 이 거지같은 야 욕심 좀 그만 부려 정말로 그게 너 혼자 처먹으라고 준걸로 보이냐 아니 그래 설령 그런거라고 쳐보자 근데 그거 좀 같이 나눠먹으면 안돼 그러면 누가 뭐 나가 뒤져 그걸 들고 온 남친이랑 같이 먹는 그게 자연스러운거지 처먹다가 지 혼자 배부르다고 그걸 또 가만히 남겨뒀다가 나중에 배 꺼지면 혼자 다 처먹는게 자연스럽냐 아니 요즘 애들 다 나처럼 이기적이고 그래 아니 왜이래 이거 야 식탐 뒤진다 끌 끌 끌 끌 끌 끌 엄마 아들이 야 아까 우리 엄마가 주신 돈으로 우리 치킨 사먹자 이러니까 돈을 받아 처먹은 놈이 싫어 이거 내 돈이야 야 너희들 몇 살이냐 혹시 초딩 커플이냐 그렇다면 이 아저씨가 모든걸 다 이해해주마 아니 빵도 사준다 내가 어 몇 살이야 말해봐 초딩도 이렇게는 안합니다 야 본문이 얼마나 어지러웠냐면 이걸로 기분 나쁠 수 있다는 생각 자체도 안한 것도 있겠지만 그런 것도 있고 글도 되게 난잡해서 이게 처음에 뭔 소리인지 몰랐어요 기분 나쁘다는 건 알겠는데 왜 기분 나쁘다는 건지 처음에 이해가 안됐다니까 야 이거는 욕심이 많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먹긴 먹되 나한테 허락을 구하고 먹어야지 왜 네 멋대로 남은 걸 다 처먹냐 이거 같은데 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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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진짜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나이가 아주 어린 친구길 바랍니다 많이 쳐도 뭐 21살 정도 근데 그 이상 넘어가면 이거는 안돼 부디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흐흐흥